열심히 하고 있는 서금은 씨를 모셔볼도 팝송청에 등갑합니다. 여러분 심찬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고맙겠습니다. 심찬 박수로 하겠습니다. 서금은 씨 오늘 팝송청에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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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가 용문 천년시장이라고 명령됐다고 합니다. 여기는 공기 좋고 물 좋고.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는 있어요? 없어요? 없다. 대신에 입을 꽉 막고 계셔서 제가 노래하는데 좋으세요? 좋으세요?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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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